상무님 심심해서 어떡해요? 소유 두 달씩이나 못 보시고. 돈도 많은데 미국으로 보러 가면 되지 뭐. 미국으로? 와 그럼 둘이 아메리카에서 데이트하는 거야? 그럼 거기 가 거기. 그 영화 뭐였지? 장갑 동시에 집었다가 책에다 전화번호 쓰고 책 팔고 지폐에다 번호 쓰고 그걸 핫도그 사먹고. 제목이 뭐였지? 너 꿈꾼 거 아니야? 무슨 영화가 그렇게 개연성이 없어? 뭐 핫도그는 뭐고 지폐는 뭐야? 아이스크림 집 이름이 영화 제목이었어. 뭐였지? 세렌디 비티요? 라스트 씬의 스케이트장에서 다시 만나는. 맞아요 맞아. 둘이서 거기 가세요. 나 여행 가는 거 아니고 일하러 가는 거야. 그래도 주말엔 쉴 거 아니야. 그쵸 상무님? 네. 건배 건배. 에헴. 이제는 웃는 거야. It's not again. 행복한 순간이야. Happy days. 움츠리 넌 끓을까봐. 이 세상 속에 힘든 일 모두 지워버려. 지금 있는 거야. Never cry. 뜨거운 태양 아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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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네요